아, 랑스 끝났다. 후후! 얘랑 고고있어? 네. 고마워요. 화만 이쁘다. 예뻐. 블레이버스? 뭐라고? 블레이버스? 얘 화만 보다. 안녕. 예쁘게 찍어주세요. 아, 어제 앞머리 못 잘랐어요. 머리가 길어가지고 또 잘랐어요, 어제. 여러분, 저 그거 어제 뮤직뱅크 보냈어요. 그거 바뀐 거 봤어요? 제스처? 네. 바뀐 게 나아요? 아, 진짜? 진짜? 바뀐 게 나아요, 여러분? 그래요? 나 좋아? 나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. 근데 어렵더라고요. 끝나셨어요? 뭐야? 마이크 키시고. 네. 네. 처음. 네. 나 재밌게 찍어주세요. 응. 어, 괜찮죠? 네. 네. 어, 잘 안 나. 네. 무슨 영리야? 아니 그 있어요 그거 뭐지? 우리 토키 그거 있잖아요 삑삑이 어제 저희 부모님이 잠깐 다들 서울에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거를 하고 출근을 했다고 아니 우리 아빠가 그거를 하고 출근을 했다고 해서 나 되게 다운스러워 여러분 나 잃을 거 있어 잃을 거 있어 잃을 거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아는 분들 아 그래 진솔아 너 알아서 출근을 하네 아 예나 지금 언니를 향한 사랑의 영상편지를 애교 듬뿍 담아 남겨줘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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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줬다 자 예나 자 예나 예나 지금 언니를 향한 사랑의 영상편지를 애교 이거 듬뿍 담아 남겨줘 자 뭐로 뭐로 이게 이거 좀 누나서 찍어줘야 해 팬분들이 그러면 영상 찍어줘야 해 여기 진짜 옆 남편님처럼 이렇게 줌줌줌줌해가지고 이렇게 얼굴만 나오게 이렇게 가득 차게 해서 가득 차게 이만에다가 양예나 쳐도 돼요 아 채널에 언니의 애교 그 방송에 역할 파트너한테 그 사이즈에 이렇게 애교 애교 땅땅땅땅땅 끝났는데 그럼 나도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돼 아니요 손 하나 끊었잖아요 언니 너무 바라는게 좋아 나는 춤을 1분동안 스킹인구나 야 애축제가 진짜 어려워 내가 뉴딜 스킹 여기서 끝만 해 아 맞아 되게 꿀이야 나만 24세 얘는 같이 먹어주잖아 먹는다 근데 사줘야 돼 사주는거는 뭐 자주하니까 그럼 아스타센트는 근데 너무 자주 했잖아 나는 자주했어 어 언니만 자주해졌잖아 나쁜데 또 하나 뽑아서 또 하나 뽑아서 또 하나 뽑아서 나는 중간에